도장 빼놔 뭐야 망했네 안 망했을까? 망했을까? 흐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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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패스 도록중이쥬 아 락아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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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새 포션 숫돌 타격타격 강화는 개반대 아니? 여기 쉬면 안돼 나이스 어서 여기 타격 카드 지금 시작은 하하하 F- 모션 라이퍼 돌았다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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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수연 275골드 공통점이 많으면 많은거지 왜 아 9회팔된 캐압팬 또 피도약 돈 워 리 2회피 비상단추 회피도약 되나 해본적이 없네 디버프 안풀리지 않나 아니 다음 턴에 디버프 남아있는거 풀수있냐 이거 해보자 해보자 해보 말겠지 이 나라 지식의 별 쓱 쓰레기 게임 아무튼 쓰레기 게임임 쓰레기 게임임 사색 엠싱물도 방금 쓰레기 게임이라고 했을걸 해보장 해사물도 방금 쓰레기 게임 해사물도 방금 쓰레기 게임 너마란 해사물도 방금 쓰레기 게임 여러가지 체력이 많이 있긴 한데 애매하네 비상단추부수 1장 음 음 31딜 내 비단 교훈 없냐 왜 왜 넘감 환영루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왕 우왕국 이 정도면 백스 된거 아님 박스 박스 아 매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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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망한듯 오래 어서오고 백스 아이 아 아 개또강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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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료 아 음 무료 돈의 트랜스 현실 지배 학습에 현실 지배까지 붕괴 잘 나왔다잉 아니? 안 와 진짜네 와 아는 사람 징네임 천원 감사합니다 진짜 천원 아니 됐어 아니 아닌게 아니라 흠 흠 아니 또 피도약 뭐지 3단 점프다 모드캐 수준 모드가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제거라도 하자 회피도약 강화해야 될 듯 에너지가 없어서 뭘 하질 못하네 이거 선의 코를 암축단 선의 폰을 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응 로그라이크라서 기억 못해 노래방 도네 돈 없냐 신성 기도 기도할 만한데 기도에 현실개척까지 아 근데 들어가 있어야지 들어줘 이 정도면 대로가 괜찮긴하지 기도 같은거 먹고 돌여차기 먹고 무료 도네 무료 도네 저 회피도약 세번쓰는거 계삭이는 네 아니 통찰이 세게나 있다고 아직도 왓처드루가 없다고 생각 아십니까 네 네 희귀? 유물? 우효오오오오오.. 아니, 회피도야 개좋네. 아니,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아니, 계속 내 턴인데? 또 내 턴인데? 개쌍이 치네, 진짜. 아니, 내 턴만 오다가 끝났는데? 하드 개쌍이네, 진짜. 늑숙감성 먹을만한 것 같아요. 왕기? 왕기 회피도야 들어갈 거라서 못 쓸 거 같은. 심옵은 쓸 수 있겠지. 커피 드리버. 엘리트 문제 없겠지. 헛. 헛. 숭큐욱큐욱큐욱댕님큐큐큐큐큐 순배님은 이 에너지 5도로 육체력 깎으면서 쓰세요. 아, 큐큐큐큐 크러쉬 큐큐큐 꾸나 큐큐큐. 건방진 신참, 신참가주. 하트니. 재물의 가치를 모르는군. 나 부상 들어왔다. 이곳은 진정에 해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비행기 하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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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비코스트를 떠말면서 써야 하는 카드가 있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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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이다 펜촉이다 아니 펜촉 먹을걸 오리아르콘다 부랭이가 나올줄이야 헐 내 학습 무해줄까? 아 열받네 이대로 언에듀케이디드 왓처가 될 수 없다 앙 만겜 이 게임은 슬레인 더스파이어가 아니라 아니 더쓰레기 게임입니다 아니 더쓰레기 드레기 드레기 도스터이오 아 달다 무예만 있었으면 더 달았을텐데 랑겜 다 지우면 심호흡 강수하면 되네 근데 다 지울 수가 없다 아닌가? 되나? 되네? 사실은 무외가 필요 없었다고 하네요 격분 있으면 표창 받아서 빨리 깰 수야 있겠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다 아시 나요 비겁하게 화상 집어넣냐 우우 비겁하다 비겁자 겁쟁이 나는 정정당당하게 내 턴만 4번 쓰는데 구복 양림에서 이득 보는 게 없지 예 아니 좋으셨다 그렇고라지 대충 이겼지 영광어 이런 이상단추 때문에 억지로 맞았네 이끌어 이끌어 앤 이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띵띵아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니 월요일 아직 아니네 아직 안 좋아 좋긴 한데 아직 좀 돌랑말랑한 아 제발 또 쓰레기 MC동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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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심장 방어도 애매한데 네 심장은 터지리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방 몰 그 방 몰 그 방 몰 기단 지우자 아 아 아 아 진짜 쓰네 진짜 쓰네 그래 아 아 아 아 아 쓰레기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잡혀도 되는 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장을 뽑았는데 일곱 장을 뽑았는데 아니지 여덟 장을 뽑았는데 재수가 재수가 보통 재수가 아니었다 몇 일곱 장의 아 그 날씨 손절떠도 애매하겠다 인기 땡큐 단식 천실 써야겠네 천실 써야겠네 잠시만요 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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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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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요. 천신의 영상. 이래서 소주 집기가 싫은 거 아닐까? 포션 아니었으면 죽었는데. 소주는 쓰레기야.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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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